안녕하십니까 스바 전기도 전일범 61회차 서길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단권공 신중불공의 보공양진원, 보혜양진원, 반야심경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지 421페이지 신중불공의 반야심경, 불설소재길상타란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무가의 고무요공포월, 이전도, 몽상, 구경, 열반,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고 멀리 잘못된 생각을 여의허 마침내 열반을 이루었나니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득한 다라삼맥삼보리 이 삼세의 모든 것은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안욕따라삼맥삼보리를 얻었느니라 구지반냐바라밀다 시대신조시대명조 시무상조 시무등등조 능제일체고 그러므로 알라바냐바라밀라밀다는 그의 신비한 주문이고 그의 밝은 주문이고 더 이상없이 높은 주문이며 가장 보편타당한 주문으로 흥일체의 고통을 없애주는 이라 진실보로 고설바냐바라밀라밀다주 즉설주왈라제 아제바라 아이제 바이라 승나제 무이지사바가 아진실하여 헛되지 한음으로 반야바라밀다에 주문을 쓰라나니 주문은 가세가세 어서가세 어서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우세 다음은요 여러분들 모든 중생들의 재핵을 소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아하신 진언인 불설 소재의 길상 다라니인데요 불설 소재의 길상 다라니 불설 소재의 길상 다라니 하나함 다냐타 옴 카카 가예 가예 홈 옴 아바라 아바라 바이라 란란바라 아란란바라 짓다 짓다 지리지리 바다 바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하 게으름을 없애고 널리 깨우치신 부처님의 가르침 대로 바른 목표 향해 정진하겠나이다 반드시 존경하고 존경하는 분들의 진리를 따르고 따르라 성취하고 성취하겠나이다 모든 능력과 지식으로 최성을 다하여 사바세계 찬을 벗어나고 벗어나 이기고이 반드시 저 언덕에 이르는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다음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 중생구제의 커다란 소원을 성취하겠다 하는 대원성취진원 중생구제의 서원을 다짐하는 진애놈 하모카살바다라사다야 시배움 반드시 부처님과 같이 일체를 건너 앞서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다음은 부족한 음식을 넉넉히 채워드리는 진애놈 포골진애놈인데요 포골진애놈 부족한 음식을 넉넉히 보충하면서 드리는 진애놈으로 호유로 사야묵해사바바하 반드시 두려움과 번뇌를 씻고 닦아내여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두려움과 번뇌없는 깨달음 이루시기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하천일도 창의본문 제61회차 설계됐습니다 소 minecraft 사모의 변화 듬뿍 사모의 변화 энерг이 망치 아멘